확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오늘 이제 나머지 다섯 개 주제는 의료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한 바와 대로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사직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 문제는 의과대학생들이 입학생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크게 대부분 언론들이 다 다뤘습니다. 정원을 늘린 국립대 병원들 교수들 줄사직하다 지역의로 필수의로 어떻게 하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국립대 병원 교수들은 떠나고 이런 기사들이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224명이 사직했네요. 이 224명이 지난해 상반기하고 거의 맞먹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대 병원에 교수직을 내려놓은 인원이 224명인데 2023년도 상반기 상반기 퇴직 인원을 넘어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주제자들로 가게 되면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 가까운 그런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의료사태 발생하기 전에 인턴과 그다음에 레지던트 전공의로 활동했던 분들 가운데 91.5%가 복귀하지 않은 거죠. 100명 가운데 91명 정도가 복귀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빈 공백을 누구를 또 뽑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보시게 되면 강원대가 많이 떠나셨네요. 강원대가 2023년도에 184명 교원 가운데 12명이 떠났는데 이미 상반기에 18명이 떠났네요.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이번 상반기에 150% 정도가 떠난 겁니다. 1.5배 충남대 분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4분이 떠났는데 이번에 5병 1.25배 경상대 분원도 지난해 10분이 떠났는데 상반기에 올해 여러분들 지난해 상반기가 아니고 지난해 전체 10분이 떠났는데 2024년도 상반기에 11명 거의 비슷하게 떠난 거예요. 충북 때도 상반기에 거의 필정할 정도로 떠났네요. 2024년 전체 떠나신 분하고 2024년 상반기에 떠난 분하고 같네요. 경북 때도 거의 같고 많이 나가신 거네요. 전공이 되는 91.5% 떠나고 특히 기피 감옥일수록 전공이 사직률은 높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새로운 것은 없는데 국립대 병원 교수분들이 떠나시는 것은 벌써부터 문제가 됐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 며칠 전 기사입니다. 며칠 전 7월 초순 기사입니다. 지방 국립대 교수들 사직처리 수도권형 이게 7월 초순 정도 나온 건데 그 하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대부분 분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지방대 교수까지 사직하게 만드는 정부 이공교를 살리겠다는데 이공교를 박살내고 필수의로 지방의로를 살리겠다느니 필수의로와 지방의로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의료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4개월 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2월부터 의과대학 학생 수를 증가하게 되면 지방의로부터 붕괴될 거라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SBS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남긴 의견인 겁니다. 참 잘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을 비롯해서 의료사태 관련자 모두가 지금의 의료사태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댓글에 좋아요를 남기신 숫자고 그렇지 않은 숫자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러면 민심의 소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지방대학 병원 교수가 무슨 멜리트가 있어서 당직까지 서감해 버티겠습니까? 수도권 큰 병원으로 옮기죠. 그런데도 지방대 교수 천명을 구한다고 지나가던 뭐가 무슨 이야기입니다. 초록색 잠바를 입고 재난사태 터진 것 마냥 의사들을 몰아붙이면서 환자용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그리고 카대바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그 양반 어디 갔습니까? 박민수 차관이 어디 갔냐고 묻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정부는 무슨 말만 가능하다 충분하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주든가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끌어다 쓰고 있으면서 예산이 어디 있다고 자꾸 말만 앞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의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의사 맞으려면 밥 걸어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젊은 교수들 다 나가고 진짜 여기저기 다들 그만두는 중입니다. 필수과 분개를 40년 넘게 지켜본 사람들은 신평원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입니다. 무대책으로 저 숟갈을 고집해서 필수과를 망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7월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 나가고 몇 분이 남긴 여러분들 의견을 보면서 여기 한 분께서 의사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정부와 국민들은 악마와 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여 20대 젊은이들을 착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밑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하고 의대신이 돌아오겠습니까? 조기용 장관께서 기존 입장을 바꾸어서 8월달에 재모집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 분이 남기신 이야기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공의가 돌아오면 환자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냐 이야기죠. 조기용 장관 당신도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서울대 외래에 예약된 사람입니다. 서울대 병원 사정으로 진로를 못한다고 다른 병원 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진로가 줄어들고 수술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이렇게 윤설님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환자가 될 가능성은 확률 문제지 다 열려 있으니까 외래를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접하고 그 사람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조기용 장관이 아무리 8월 재모집하고 8월이 안 되면 9월 재모집하고 9월 안 되면 10월 재모집하더라도 사람 안 온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모집해도 할 일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라는 것을 꼰대 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워낙 그런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평생 가도 잊을 수 없을 만큼의 모멸감과 분노심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용이 아니라 조기용 할애비가 지금 나와 가지고 그냥 제재 모집 제재 제재 모집을 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신뢰기반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 사는데 집 근처 대학병원에 위내시경 검사 예약하려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사직하셔서 위내시경이 불과하답니다. 오늘 오전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연구의로 붕괴입니다. 다 시작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 위내시경은 다른 데 가서 2급 여러분들 병원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수소문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2급 병원은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암환자나 그런 분들 어제 말씀처럼 진단받고 과거 같으면 한 달 안에 폐암 수술이 됐는데 3월 달에 3개월 만에 되니까 그 사이 두 달 사이에 직경이 0.5cm 정도 크니까 그분이 진짜 남편 되시는 분의 폐암 수술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최소 여러분들 한 50%에서 80% 정도 인력이 빠져나간 거니까 수술 여러분들 주도할 수 있는 그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은 보조하시는 거니까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인턴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의 전체 대학의 맨파워가 100이면 100 가운데 최소 50에서 80% 정도가 빠져버렸는데 수술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거죠 좀 취재력이 있는 기자 같으면 빅식스의 여러분들 흉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를 취재를 해가지고 익명으로 처리해가지고 각기 이런 병원의 수술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생명현상을 중재하는 필수과 의사들은 높은 학습능력자 중에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명감을 동력으로 하여 삶의 불안에 성취감을 구현하는 분야에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의사가 아무나 될 수가 없고 특히 외과 수술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낙수효과로 생각했으니까 무식함도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겁니다 무지함도 여러분 저는 의료분야하고 이런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만 소위 필수의료과의 의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얼마나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지를 얼마든지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동감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갑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공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피의자 불러서 불러 불러 불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기홍 씨나 이런 사람들 관리 생활하면서 항상 갑이니까 어디 가든 대접받고 했으니까 남을 공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된통당한 겁니다 평생 동안 남을 공감해야 될 필요도 없고 공감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당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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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